지난 이야기 1년만에 제외한 현계디옥 이리 오너라 이게 누구야 룰 세계강 최강의 듀오 우주신과 반신 그렇지 써! 나이스! 야 잠깐만! 연습 게임 이슈로 패배하는 현계디옥 어쩔 건데? 괜찮아 괜찮아 어쩔 건데? 어쩔 거야! 핸나무리 하지만 우주신과 비영신 안이 반신의 활약으로 3연승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들의 운명은? 가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갑니다 자 바둑아! 오 하하하하하 이야! 아니 이걸 으아아아악 왜 삼일을 안하기 잘했대 아 이거는 바둑이 지렸는데 안녕하세요, 계령이 상대 모델입니다 매너 게임하는 방송 끕니다 저 말씀 안 하셨다고 안 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저 말씀을 굳이 말씀하시면 저게 이게 또 이상한데요? 우리 첫 채팅인 거 보니까 그냥 난가하고 확인하러 오신 것 같은데 아우 느려 느려 모델카이저 궁극기는 모션을 보고 W로 씹는다 참 쉽죠? 다음 중 그레이브즈의 예상 도주 경로를 고르시오 일로 가지 않을까? 일로 가지 가봤냐? 야 여러분들 이것이 경험이다 짬 지렸죠? 홀바울까지 계산하는 게리 형 마사 승격증인데 봐주세요 아니 안 보신다면서요 야 안 본다며? 야 안 본다며? 승격증 이슬리페야? 근데 내가 꼬라박을 수 없잖니 우리 팀이 있는데 아니 뭐 솔직히 근데 탑은 제가 미니맥도 가려서 크게 상관은 없긴 해요 야 근데 현수라 그거 말해야된다 발원치고 있을 때 용치고 반대로 말해야돼 오케이 지금 도청 당하고 있다 지금 맥이의 캔디다 지금 탑 가는 중 탑 가는 중 오케이 탑 오케이 어 모델카이저 뺀다 모델카이저 뺀다 뺀다 모델카이저 뺀다 지성기 도망간다 듣고 있어 지금 어어어 왜 빼지? 왜 빼지? 어어 어어... 아니 농담입니다 어 뭐야 근데 왜 안싸우냐하네 ежд explor 방으로 오훈도 가거든 낫아가거든 이 아쓴 포우옹 크러스ㅎㅎ 어쩔 거야? 어쩔 거야? 어쩔 거야 하면 안 돼 어.. 우리 우주신이랑 반신이야 트래플캔! 이게 나이야! 이야~~~ 아니 케이는 벽 타고 있었어요 아 이 뭐 2원 생중기야? 이거? 아 어떡하겠니? 어? 그럼 내가 그거 박아? 뽀라 박아? 그거 안 되잖니 그거 안 되지 우리 시비르 케인 불추도 지금 간절해 고춘이 기분 최고! 탑 솔킬이요? 솔깔! 달다 달아! 탑 그브 탑 그브 탑 그브 탑 그브 그레이브 공격적인 탑 솔 어? 어랏? 오케이 다 맞았다 그리고 모델카이저 이걸 들었겠지? 탑 솔킬이요 탑 솔킬이요 모델카이저 이거 듣고 있어 아아악 탑 탑 글레 본 개리중에 갈자 근데 왜냐면 어 뭐야 탑 회 탑 회 탑 회 바로 들어가는 중 오케이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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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치합니다 찡긋 앗 아 야 왜 그래 너 아직 한복승 있잖아 아잇 한복승 있잖아 아잇 이승 일패잖아 아직 있잖니 근데 나는 너 어? 올라가야지 Please 좋지 이유는 탑솔킬이요가 아닐까요 걸걸 아 근데 탑솔킬하면 더 잘했어야지 앗 니가 더 잘했어야지 앗 모대야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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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ㅏ gang 모디야 피해봐 여기? 여기? 여기이 오고 군빈 오오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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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받 흐 흐흐흐흐흐흐흐흐허 아 모디 이걸 잘하네 근데 이걸 안 죽어? 그니까 대박이었어 잘했다 이거 야 불추위기 잘 끌어 아까 나 실망했는데 잘하는구나 이 친구 아니 아까 그 임배 때 잔뜩 실망했는데 잘하는 아이였네 아니? 뭐해 니네 모대야 청소쳐! 오 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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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대야 청소쳐 내가 모대였으면 구찌의 유튜브 싫어요 눌렀다니 아이 왜! 아니 아이 뭐 게임이잖니 형 저.. 박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 전설아! 아 진짜 박아주고 싶은데! 그치! 안 돼! 그 안 돼 그거! 도둑이 어긋나 미안하다. 하이야! 하이야! 어 뭐야? 아 괜찮아 해치웠어 해치웠어 나의 아주 영웅같은 한타였어 뭐야 왜? 모대야 뭐야? 뭐 뭐야? 모대야! 정신 자려! 정신 잃으면 안 돼! 모대야! 잠깐만 열줘라! 진실의 방으로 아니야 나 셀 수 있을 거 같아 너 납치된 거야! 뭐야? 그러더라? 음악 연주하는데 그냥 납치된 거야? 와 이 자식! 녀석! 은퇴가 이번엔 으드형 우개야! 우대야 도망가! 우대야 도망가! 도망가! 우대야아아아ㅣ 미션 성공! 고맙다 무대야 너의 포인트! 그 밑거름으로 마이스터야 갈게. 무대 딜야 1등. 개쌉 국룰. 그래 무대야. 힘내라. 그래. 내 아직 올라올 때가 안 나오지. 아직 21편 하며. 무대야. 아 한 경기 있네. 일라오이 하지 일라오이. 일라오이 했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. 아 AP가 없었네. 50에다가 그거라. 저희 고춘이 현수 1동은 텐더시티 신드로님을 응원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다음 판 돌리고 승격했으면 오셔도 채팅 치세요. 떨어지면은 그냥 다음에 오시고요. 이게 맞지 승격했어! 그럼 와서 승격했어요. 그러면 제가 축하해드릴게요. 근데 떨어졌으면은. 그거는 저는 모르는 일이긴 한데. 다음 판에 또 만나면 레전드라고요? 야 지금 돌리지 마라. 아 쇼타잉. 지금 돌리지 마 쇼타잉 말했다. 지금 돌리고 개같이 저게 뺀. 아웃솔 뺀? 아웃솔 오른 마오카이 뺀. 근데 나 근데 나 그래도 있어. 세주환이도 있고. 너도 있잖아. 나도 다 있지. 현일러스. 현넬리아. 현네. 아닌가? 뭐라고? 현수호. 현수호는 조금 그런데? 세주환이 있어. 가로열고 승률 31% 나 물로 있어. 가로열고 승률 25% 아하 야 그거 안되겠다. 그거는 좀 넣어두자. 잡으면 모델 만난다고요? 모델야 먼저 가. 너 먼저 가. 안 돌릴게 지금. 근데 모델카이저가 중간부터 싸웠나 혹시? 아 그거 물어볼 걸 그랬나? 싸우냐고 혹시? 포기한 거 같았거든 중간부터. 아 미드 정글이 싸웠대. 미드 정글은 싸우고 바텀은 개발리고. 그 존나 진짜 악란이 일하네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잡혔나봐. 화이팅 하세요. 간다. 지금 만나러 갑니다. 다둥이 요즘 배가 불러가지고 안 오네. 어 근데 여기. 여기까지 타고 가세요. 오 야야야야야야야야. 뭐야 왜왜왜. 왜 데려갔어? 너 저기까지 갑을 하잖아. 아니 그냥 여기 갑. 섰을 때 이제 여기 사람 있나 정도가. 아 그래? 너 들어가는 줄 알고 들어갔네. 비상. 비상. 싸일 퍼블리 해도 괜찮냐? 너 싸일 어렵지 않냐? 싸일 어렵긴 하지. 안녕. 적을 처치했습니다. 현솔아. 김유현 내 이놈. 빨리 챌린지로 싹 꺼지거라. 내가 여기 있는 것은. 살인이다. 다이앤는 나에게 살인이다. 아 현솔아 형. 형 잠깐 룰이 좀 살짝 그려졌었어. 집중력 이슈. 이번 판에 모든 걸 건다. 뭐 안 하고 있어? 아니 아니. 집중력 이슈. 한 11시 언저리부터 이제 집중력이. 슬슬. 급감해 되게. 급감. 아. 참 거참 저거. 어. 즐겨. 싸가지 역겨하네 이 친구. 여러분들 극찬입니다. 상대방이. 굉장히 게임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야 근데 오늘 바텀이 다 잘해. 어.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. 진짜 한 두 번째 판부터 다 잘해요. 이거는. 아니 이거 뭐 거의 질 때까지 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. 어 그니까 진짜. 아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. 현솔이도 물론 잘하는데. 바텀이. 말이 안 돼. 난 인팟이랑 할 때보다 바텀을 더 잘 이기는 것 같아. 현솔아. 아니 인팟이랑 할 때보다 바텀을 더 잘 이겨. 아 뭔 소리야. 근데 인팟이랑 할 때 진짜 티분이 안 좋았어. 다 농담이에요. 이런 말도. 진짜 친하니까 할 수 있는 거야. 어니. 잡았어. 잡은 건가 이게? 잡았어. 잡았어. 뭐라? 윗둑을 잡았다는 뜻이야? 피가 몇 갠데? 어우 미쳐버리겠구만. 걱정마 걱정마. 내가 누구라고? 장진. 뭐라고 뭐라고? 반신. 아 반신이지? 어 나 진짜 잘못 들었어. 저 말이 피곤한가 봐. 또 잡은 듯. 어우 리신 잘해. 아니 이거 봐. 아니 진짜 여러분들. 제 방송 좀 최근에 오신 분들.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? 야 이리 있으면 나 쏠렉 다 이겼지. 이렇게 됐으면. 벌써 마스터 찍었지 진짜. 매일 이리 있으면. 어 카밀 빈다. 카밀 빈다. 아니. 안 되지 안 되지. 아니 뭐야. 당신 누구야. 경친. 발사. 까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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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까비. 어떤 걸 발사해줄까. 중발사 그냥. 애트면 집에 가야돼. 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.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. W. P.E. 발사. 오늘 이렇게 이기고 내일 옆에 꼴아 박는 거냐고요? 그래도 오늘 즐겨. 오늘 마시고 죽어보자 그냥. 어. 내일은 내일에 고춘이가 알아서 해. 오늘은 오륜에 고춘이. 그동안 고생했어. 즐겨. 적셔 그냥. 장면 다 하자. 가자. 히히 발사. 오. 뭐야 뭐야 뭐야. 와 뭐야. 겁났어 이거. W. 땡기여. 어 뭐야. 어 뭐한거야. 오. 오케이. 이것이 신이다. 우주신. 롤 역사상. 가장. 강력한. 물론 설정상으로. 지금만큼은. 지금만큼은. 내가. 신이다. 신이다. 승리. 공수나. 우주신. 우주신. 으아아아아아. 여기서 딱! 심하이! 개개 듀오 1승 4패 쓰개 듀오 1승 2패 하지만 현개 듀오 몇 승 몇 패냐? 5승 1패인가? 아니 5연승 5연승 그치 첫 판은 연습게임이기 때문에 치지 않습니다 역시 이 녀석 아직 죽지 않았구나 우린 죽지 않았어 우리의 팀워크 그렇지 앗! 잠깐만 앗! 앗! 아 너무 유감스럽다 어떡해 아 슬퍼 눈물이 난다 괜찮아 친구야 다음에 승격전 또 있어 이게 끝이 아니야 아직 젊잖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포기하느라고 빨리 더 승격전 찍어서 돌려 알겠지? 힘냅시다 에 저도 뭐 승격전 많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먼저 올라가야겠다 내가 먼저 올라가야겠다 저 친구보다 나 이제 또 쏠렉에서 보자고 오데카이저야 그래 슬퍼 고생했다 고생했어 형 곧 마스터 간다 정상에서 보자 쇠고를 향해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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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